하루 약 500명 이상이 찾는다는 대박집.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말여서 건지 오늘 매출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얼마요? 우와 1066만 원이 올라왔네요. 주말 평균 약 1060만 원. 대박집 확인. 하지만 처음부터 대박집은 아니었답니다. 딱 하나 바꿨더니 매출이 3배나 올랐어요.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1매출 약 1060만 원이 됐다. 사장님이 바꾼 딱 하나를 찾기 위해 손님들을 지켜봤습니다. 면이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면이요? 뭔가 좀 미끄러워서. 색깔이 외형상 좀 갈색이고 밀가루 맛이나 향도 없고요. 제가 밀가루는 먹고 나면 손이 안 좋은데 이 집 면을 먹고 나면 손이 너무 편해요. 감자. 칼국수면이 특이하다는 손님들의 의견에 제작진 확인에 나서는데요. 여기서 만들지 않고 딴 곳에 갖고 오십니다. 면을 사장님이 딴 데서 갖고 왔냐? 네. 면을 가져오는 곳이 있다? 상황버섯 넣으시나? 대체 어디서 가져온다는 건지. 사장님 뒤를 몰래 따라가 보는데요. 가게 옆 건물로 들어가십니다. 그 뒤를 곧장 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사장님 손에 들린 건? 면이 없는데요? 칼국수면? 사장님, 면을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밀가루 면을 사용을 안 해서 저희가 면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요. 밀가루 없이 면을 만들 수 있나요? 장당포, 보리, 현미, 길이, 사항곳을 다섯 가지로 만들었고요. 사항곳 들어가네요? 밀가루와 글루텐, 항우지, 소금 없이 다섯 가지 국물가루로만 면을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는데요. 다섯 가지 재료 모두 찰기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만의 비법이 필요하답니다. 먼저 우께 간 가루를 기계에 넣고 잘 섞은 뒤 대단한 정성이에요, 이거는. 약 120도 고온에서 압축시켜 쫄깃한 면으로 뽑아내는데요. 사실 그냥 밀가루 면 쓰셔도 되는데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분이 사실 당뇨가 있으셔서 밀가루를 못 드시거든요. 그분이 드실 수 있는 면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리나 현미나 장당, 콩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면을 만들게 됐어요. 소화를 잘 못해 밀가루 음식을 피하던 가족을 보면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면을 만들고 싶었다는 사장님. 식감 궁금하다. 그렇게 탄생한 독특한 면에 홍합과 바지락 푸짐하게 담고 오징어, 낙지, 꽃게, 정보까지 밑에 저렇게 많이 까신다고요? 귀하신 해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육수 들어갈 자리는 없는데. 해물 칼국수 등장요. 시원하게 우러난 고울에 먹고 싶을 때 면을 넣어 먹으니 언제든 붓지 않고 탱글탱글한 면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매출이 없기에는 이유가 다 있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면이지만 다른 데서는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칼국수 면. 면이 다 카난가? 이 면 아닐까요? 밀가루가 아니라 장당콩이나 현미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면발도 탱글탱글한 게 정말 좋아요.